오늘은 치킨 파프리카치 만들거에요 자료는 아래 있어요 양파 썰어주세요 만에 썰어주세요 아브리카 썰어주세요 아브리카 썰어주세요 토마토 썰어주세요 다 됐던 편에 기름을 두르고 만을과 양파를 나오주세요 양파 썰어주세요 양파 썰어주세요 양파 썰어주세요 파프리카로 간함 주세요 물을 넣어주세요 치킨을 넣어주세요 남겨라 씌우주세요 남겨라 씌우 tob sans hope 운동을 끊지 않았어 용어 discuss 그리고 다양한 살짝 press Don't取reat 치킨을 얇아 주세요 공연의 suburban Road 젊은 Ne 이 섬 손님과 함께 그려주세요 좋아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